여러분 올해 남에게 선물할 일이 있으시면 꼭 이것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주십시오. 그래야 하시면 선물을 받는 당사자나 여러분들 모두 하나로 10개의 가치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나의 운을 나누어주는 행위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말이죠. 여러분도 우리 조상님들은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고 또 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또 그 대상은 지극히 한정하여 절대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선물을 주는 대상은 어디까지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또 그분들에게 선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주고들 계시나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선물을 주는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별 생각 없이 별 뜻 없이 내 것을 주면서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물은 한자로 선물선자의 물건 물자를 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선물선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 한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참 많이 놀라실 거예요. 네 이 한자는 반찬, 생육, 음식, 먹다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들 모두 우리의 삶, 즉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말들이죠. 맞습니다. 이 의미는 나의 삶을 이 물건에 담아 나누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 이 의미는 나의 운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네 이것 때문에 선물은 절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여러분의 삶을 나누어 주어서라도 그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 또 내 삶의 동반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인 거예요. 물론 내 가족이 그 대상일 것이며 또한 내 삶을 함께 나누고 있는 내 동반자가 그 대상일 것이며 또한 막역지구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 정도가 그 대상일 거예요. 그 선물은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운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운을 나눠주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선물은 원래 꼭 이런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또 여러분의 막역지구가 창업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림이나 액자 이런 것 말고 꽃이나 식물 이런 성장하는 것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게 간혹 이런 경우를 말하며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 난을 선물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나는 기르기에 힘들고 정성이 많이 들고 또 손이 많이 가야 살 수 있는 식물입니다. 네 그것이 잘 사는 만큼 여러분과 그분의 사이는 돈독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취업이나 시험에 합격한 자녀분들 그리고 지인분들에게는 반드시 더 큰 성장과 더 큰 번영을 위해 늘 그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선물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펜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펜 속에 제 아이들의 이니셜을 새겨서 말이죠. 물론 이러한 것은 목걸이나 반지 시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저와 같이 당사자의 이니셜이나 여러분의 이니셜을 새기셔서 선물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야 그 사람이 여러분과 늘 같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항상 번영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에게 옷을 선물했다 돈을 선물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사주는 것이고 주는 것이에요. 네 선물이라는 것은 오래도록 보관을 하며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또 여러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그런 것을 선물로 주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던 물건이나 또 너무나도 아끼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이건 역시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물로 주어야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늘 번영과 성장을 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끼는 후배분들이나 동료분들에게 선물을 해 주셔야 하는 경우 역시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들이 집을 샀거나 진급을 했거나 그 외 여러가지의 축하받을 일들이 생겨서 그에 대해 여러분이 선물을 해야 하는 경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반드시 이것을 같이 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집을 산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 슈퍼에서 휴지를 한 통 사서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죠. 물론 간혹 세제를 사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물어서 사다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집들에 대한 밥값이지 절대 선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비록 만원짜리 시계를 하나 사시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 여러분의 정성을 담은 또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한 통 써서 같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서로의 마음이 오래도록 더욱 새겨지게 되는 것이며 또 더 발전하게 되고 더 돈독하게 되어 선물을 받는 그 사람도 또 여러분도 운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의미 없는 선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선물을 남용합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액세서리를 하나 사서 주면서 이거 선물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한 자기가 입던 옷을 주면서 이거 선물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 갔다가 애인이 친구가 또 배우자가 또 아이들이 사달라는 것을 사주면서 이거 선물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선물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절대 즉흥적이지 말아야 하며 또한 특별한 것을 축하 또는 기념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것에는 마음과 정성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앞서의 모든 행위들은 즉흥적이며 특별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마음이나 정성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여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선물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미와 기원 사랑을 담은 것만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애인의 생일을 또 배우자의 생일을 또 기념일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며칠 전에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십시오. 그리고 편지에 이렇게 적어서 직접 당일날 같이 주십시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내 곁에 있어 주어서라고 적어서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래야 선물을 받는 당사자도 또 주는 여러분도 삶의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여러분과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의 운 역시 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절대 부모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운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챙기시고 또 부모님을 늘 살피시는 거예요. 네 효는 만복의 근본이라고 하며 또 조상법을 얻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는 궁극에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죠. 여러분 무조건 올해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편지 한 통과 또 작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선물 하나는 꼭 준비하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은 올 한 해 큰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성공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